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K7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위장막 사진과 함께 새로운 정보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준대형 세다를 대표하는 차량이 있다면 바로 그랜저와 K7이죠.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두 차량은 운명적으로 경쟁을 하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의 판매량을 살펴보면 그랜저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포함해서 총 11만 3,101대를 판매했죠. 10만 대를 넘으면서 1위를 차지했구요. 2위인 기아차 K7은요. 4만 978대를 판매하면서요. 그랜저의 절반 이하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로 본다면 약 2.7배의 차이로 그랜저를 2.7배 거의 뭐 3대를 팔 때마다 K7은 1대를 판매할 정도로 사실상 2위의 주자로서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K7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1위와 높은 격차를 보여주기 때문에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죠. 상품성을 대폭 높인 K7 페이스리프트가 2분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시가 예상되는 시점은요. 대략 한 6월로요. 지금부터 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감은 보다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출시된 2세대 K7은요.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준대형 세단에서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시했었습니다. 응각 그릴의 인탈리오 그릴은요. 이탈리아 프리미엄 브랜드인 마세레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죠. 덕분에 K7 입장에서는요. 카리스마를 확실히 인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K7 시리즈뿐만 아니라 K3즈의 상징이 된 이 응각 그릴은요. 중형 세단이 K5에도 적용이 되었죠. 존중형 K3에서는 응각 그릴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다음 버전에서는 응각 그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국에서 목격된 차량을 보게 되면요. 응각 그릴이 적용된 K3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릴만 바뀌었을 뿐인데요. 그 느낌은 굉장히 다르죠. 마치 스포츠 쿠페와 같은 느낌으로 순진한 느낌의 K3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Z 형상의 헤드램프와 독창적이고 간결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은 K7 디자인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K7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이 목격되었습니다. 3년 만에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로 출시될 K7은 신차급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은 큰 틀에서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동적이고 세련된 인상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각 그릴인 이탈리오 그릴은 더욱 크기를 키웠습니다. 헤드램프의 위치를 좀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역동적인 스포츠 쿠페와 같은 디자인으로 탄생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K7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사뭇 다른 느낌을 부각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쾌걸 조로의 Z를 연상시키는 Z자 형상의 헤드램프 디자인은요. K7만의 독창성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을 보면 Z자 형상의 헤드램프 디자인의 특징을 알 수 있죠. 하지만 Z자 형상의 헤드램프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에서는 더욱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위장막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지만 유추해 볼 때 페이스리프트에서는 Z자 형상의 헤드램프 디자인이 제거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테일램프의 디자인에서도 Z자 형상의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테일램프 내부 그래픽 변경과 함께 범퍼 디자인 등이 변경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테일램프에 있었던 Z자 형상도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페이스리프트 실내 디자인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K7과 비교해 보면 시트 등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반가운 소식이라면요. 포착때 위장막 차량에서요. 전자식 변속기의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 K7의 경우 기어레버의 디자인이 볼품이 없게 디자인되었죠. 그래서 고급차라는, 고급 세단이라는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착된 위장막에서는요. 전자식 변속기 레버가 스팅어의 디자인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조작감까지도 개선이 되었다는 점을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자식 변속기 하단을 보면요. 열선과 통풍 스위치가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편리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는요. 원형 다이얼로 좌우로 나누어서 조작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조작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최근 연목구름이 신형 소나타를 시승했었는데요. 바로 드라이브 모드가 어떤 토글 방식으로 적용이 되었는데 예상보다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형 다이얼 형태의 드라이브 모드가 실제 운전하면서 조작하기에 훨씬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에는 고급 차량에서 감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앰비언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드 조명인 앰비언트는요. 현재까지 위장막 촬영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헤드램프 디자인, 응각 그릴, 테일램프, 센터페시아 등의 디자인이 모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단순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라기보다는 거의 신차급 수준의 파격적인 변신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차량 예상도를 리뷰하시는 가장 유명한 렌더를 뽑는다면 연목그룹은 기자로 활동 중인 구기성 기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연간 신차 정보를 리뷰하면서요. 구기성 기자님의 예상도를 비교해 보게 되었는데요. 평균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목그룹이 자주 소개하고 있는 언베일TV의 예상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차량과 그리고 예상도를 비교해 보면 큰 틀에서는 디자인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응각그릴 양쪽 부분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릴 자체가 커지면서요. 마세라티 차량의 느낌과 더욱 유사해졌습니다. 비교가 안되게 높은 몸값을 가진 이탈리아 마세라티가 들으면 무척 슬픈 이야기겠지만요. 마세라티처럼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신된 부분은요. 디자인 관점에서 칭찬할 만합니다. 헤드램프의 위치가 그릴과 수평으로 이루면서 와이드하고 역동적인 느낌의 스포츠 쿠페아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도 실제 차량을 만나게 되면 페이스리프트보다는 신차에 가까운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신차급으로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한 K7은 그랜저를 잡을 수 있을까요? 디자인 변신 외에도요. 가장 중요한 파워트레인이 새롭게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GDI 엔진이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GDI 엔진이 제거가 되고요. 스마트 스트림 2.5L 엔진이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엔진의 특징은요. 듀얼 분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듀얼 분사 시스템은요. 직접 분사 GDI 부분과 간접 분사 MPI를 서로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연료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연료율이 높아지면서 성능과 함께 내구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4 GDI 엔진은요. 190마력에 28.9Km 토크를 제공하죠. 하지만 스마트 스트림 2.5L 엔진은요. 194마력에 25.4 토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단순히 스펙만으로 본다면 다운그레이드에 해당될 수 있지만 안전성과 내구성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대 그룹,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새롭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 엔진은요. 올해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되었는데 신형 소나타에서도 내년쯤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K7 페이스리프트의 출시 시기는 2019년 6월로 예상이 되고요. 출시가 된과 함께 그랜저 아이즈가 장악하고 있는 준대형 세던 시장에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제 겨우 두 달 남았죠. K7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좋아하는 연목구름도 가슴이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입수가 된다면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연목구릉의 구독과 공감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